예, 며느라가! 이번 추석 때 오지? 아, 네, 그럼요. 가야죠. 아, 그러면 차례상에 올릴 아주 좋은 밤을 가져오너라. 밤은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서... 아, 그냥 밤이 아니라 진짜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아주 좋은 밤이어야 돼. 아,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이 계절에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밤. 도실도실 맛 좋은 밤을 찾아 전남 구래로 갑니다. 이맘때면 밤수확이 한창이라는 지리산 자락을 찾았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산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요. 한참 올라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정말 좋은 밤을 찾으려고 왔거든요. 여기 뭐 좋은 밤 있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밤이 지리산이 키우고 섬진강을 키운 밤입니다. 지리산이 공기만 좋을 뿐이 아니고 일조량이 많고 밤낮 기온 차가 크고 토지가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기대되는데요. 아, 그럼요. 또 이제 밤 맛을 제가 보면은 또 확 믿음이 가겠죠. 우와, 이렇게 깎는구나. 우와. 생밥 맛 좋죠. 우와. 아삭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그냥 쫙 올라와가지고. 밤은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전세계에서 즐겨먹는데요. 우리나라 밤은 알이 굵고 윤기가 나며 단맛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럼 한번 따볼까요? 아, 근데 지금 다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장대나 이런 거 있으세요? 밤은 이제 따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네? 아, 죽어요? 밤이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어느 정도 맛있을 때 되면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밤을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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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밤 등에 열매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를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뾰족한 밤송이를 애써 벌릴 필요 없이 입을 벌린 채 떨어진 아람들을 죽기만 하면 수확 끝입니다. 우와, 완전 커. 이야, 아니, 아버님. 이게 밤을 줍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나고 뭔가 마음이 버릇 말랑말랑해지고 좋은데요? 오늘은 양껏 주셔도 됩니다. 자기가 주운 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는 밤 체험장입니다. 그래요? 네, 어릴 적 동네 뒷산에서 밤 주웠던 추억 다들 있으시죠? 이곳에선 그 추억을 느낄 수 있게 매년 이맘때 밤 줍기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여기 맞나 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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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경쟁자들, 내 경쟁자들을 다 주웠다. 아, 왜 이렇게 욱싶네요. 어머, 이거 누구 거야? 저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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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치기 안 되겠다. 벌써 한 가지 주웠어요. 네, 두 시간, 하루 종일 따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밤 이렇게 많이 주우셔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요? 우리 식구들도 삶아먹고 우리 또 제사상에 올리려고요. 어머, 저도 열심히 줍고 있어요. 진짜 아주 그냥 제일 통통하고 싫어하고 예쁜 걸로만 줍고 있으니까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맛있게 짜드릴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드넓은 산에서 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자연에서 함께하는 순간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 행복을 먹고 자라서인지 올해 밤도 아주 탐스럽게 연그렀답니다. 유운이 나네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드셔보시죠. 이야, 제가 밤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동안에는 생률과 찐밥만 드셔보셨죠? 아, 그럼요. 차례에 올리는 송편부터 한번 드셔보실래요? 송밤을 참불에 절여서 이렇게 밥 모양으로 송편를 만들어서 우리 차 마실 때 다시 걸어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밤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안에 밤이 그냥 끼작끼작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 달달함도 올라가고 이 느낌도 뭔가 부자화된 느낌? 이야, 이게 밤잼으로 만든 샌드위치! 음, 밤잼.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하고 그치만 신선하고 그렇게 맛있고 이야... 그럼 양갱도 한번 드셔보시죠. 양갱이요? 네, 예. 밤양갱인 거예요? 음... 음... 여기에도 통밤을 넣으니까 와,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통밤도 들어가요? 이게 밤도 달달하고 양갱도 달달한데 너무 달기만 하지 않으니까 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분들도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통밤을 넣어 놓으니까 또 심심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음...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밤! 이 밤 덕에 입안 가든 가을에만 느끼고 왔습니다. 올 추석엔 구레빵과 함께하세요! 네, 어머니! 좋은 밤 구했어요! 추석에 뵈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